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텐데요 자 이 HLB 하면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5월달 같은 경우에서는 이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 고점에 물려있었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근심과 걱정이 많으셨을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급락하기 전 가격까지 회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보였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려있어가지고 기다려주신 분들은 이제 좀 한시름 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HLB 최근에 여러분도 이 FDA에 대한 미팅이 나왔었죠 모두 최신 뉴스를 보시어서 아시겠지만 이 FDA 미팅을 했는데 간압신양 미국 승인이 기대가 되면서 3일 연속 급등을 보여주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13%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역시 이 승인 이 승인이 재추진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죠 자 중요한 것은 승인이 다시 추진된다면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FDA 자 이 FDA는 특별한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패스트트랙이 뭐냐면은 어떤 약에 대해서 이 긴급승인 자 이 긴급승인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은 올해 12월 안에 승부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항서 제약 자 이 항서 제약은 별도 실험이나 서류 준비 없이 실사 이후 두 차례나 걸쳐 제출한 보완 자료를 반영해 이 FDA의 허가 신청 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하면 되고 FDA는 해당 서류 접수 후 판단 기준에 따라 최대 2개월에서 6개월로 심사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심사기간을 정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뜸들일 시간이 필요 없이 빨리 진행을 하고 결과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왜? 왜? 자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지금 이 사태가 왔느냐 이렇게 항가를 보내면서 왜 이런 상황까지 나왔느냐 제가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자 바로 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승인 처리를 해주지 않고 트집을 잡으면서 시간 끈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이 미국과 그리고 이 중국 자 미국과 중국 서로 견제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에 대한 효능은 문제없지만 항서 제약이 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 끈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이 미팅에서 재추진한다 얘기인데 제가 전부터 지겨울 정도로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승인은 어렵다 지금 당장에 바로 승인은 어렵다 그렇다면 뭐다? 다시 한번 재승인 이때가 진짜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또 강조드린 게 뭐예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이런 일정 자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일정 매매라고 하죠 자 일정 매매 활정 일자 즉 이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분할로 수익을 챙겨야 한다 주가는 그 일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90% 이상은 주가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 그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다 고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정이 다가올수록 많이 올랐다면은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챙겨야 돼요 그 날짜가 다가오고 난 다음에는 뭐다? 이게 승인과 그리고 승인이든 뭐 이 실패든 상관없어요 재료 소멸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소멸되기 전에는 기대감이 이미 그 전에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전에는 선 반영된다라는 것이죠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이 다가오면 뭐다? 다가올수록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앞으로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슴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HLB 제가 누누히 강조드렸는데 이거 무조건 재승인 들어간다 왜? 항서제약이 중국기업이기 때문에 재승인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 HLB는 리보세라니 병영요법의 임상 3상 최종 결과 데이터를 이번 재심사 요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계획인데 최종 임상에서 이 리보세라니 병영요법은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을 기존 22.1개월에서 이제는 23.8개월로 연장을 했죠 자 거의 이제는 2년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생존기간이 거의 2년에 가깝게 되는데 여러가지로 좋은 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보다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FDA에서 여러분들 7월 2일이죠 자 이 7월 2일날 미팅을 했는데 FDA에 패스트트랙이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바로 긴급승인 제도인데 바로 전 코로나 때처럼 어떤 약이 반드시 필요하면은 이렇게 긴급승인 자 이 긴급승인이 내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 가동이 된다면 무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가동이 된다면 12월 안으로 결론이 날 것이고 그러면은 승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자 그렇다면은 이 HLB 어떻게 된다 또 한 번 상당히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HLB 전혀 문제 없고요 아무 일 없습니다 리브세라딘 칼렛리 주밥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HLB는 과거의 흐름처럼 자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과거의 흐름처럼 자 이렇게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아직 제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수급상황에서도 어떻게 돼요? 수급상황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들어오고 자 그럼 만큼 여러분들 뭐 직전 고점은 물론이거니와 이 직전 고점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재료 충분히 있는 만큼 HLB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많이들 고민을 하실 거예요 현재 이 구간에서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박힘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HLB 자 이 HLB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재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HLB에 대해서 대응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메모장 보이시죠 자 010-5683-4421 전화번호로 HLB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선적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당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자 메모장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4421 전화번호로 HLB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불을 쌓는 새로운 세계 바로 복리의 마법을 돕는 이 배수의 마법인데요 자 주식시장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이 복리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리의 마법을 뛰어넘는 이 배수의 마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릴 것 바로 도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배수의 마법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60년 역사에서 100% 1000% 2000% 3000%가 넘는 종목들은 수도 없이 탄생을 했습니다 거시적인 경제나 사회 환경에 의해서 탄생하기도 하고 개별 기업의 독점적인 신기술 또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월스트리트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보머는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죠 새로운 일이란 일어나지 않는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되풀이될 뿐이다 단지 그 탄생의 명분이 달라질 뿐으로 시세를 분출하기 전에 양상들은 대개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요 한 번이라도 잡으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이 배수의 마법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겠죠 자 이 배수의 마법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이 천만원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300%짜리를 하나 잡았다고 합시다 자 원금 포함해서 얼마에요? 4천만원이죠? 자 4천만원인데 만약 여기서 우연히 대시세주를 한 번 잡은 것이라면은 이 투자자의 우는 바로 이 4천만원 300%로 끝이에요 하지만 그 투자자가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면 자 천만원이 4천만이 되고 또 200%짜리를 잡았다면은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자 그만큼 이 1억 2천만원으로 여러분들 배수의 마법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또다시 100%를 잡았다면 얼마에요? 2억 4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을 뛰어넘는 배수의 마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 자 이런 급등주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할텐데 자 이런 배수의 마법 급등주를 어떻게 잡느냐 바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가 매매인데 이 종가 매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재료의 크기를 재료의 점수를 줄 수 있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부의 세계로 이르는 마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가 매매 시그널에 포착되는 종목 자 이 종목에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종가 매매는 단타도 가능하고요 단기 수익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갈 때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난해 2022년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었죠 자 지난해 2022년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너무나도 큰 손실을 입으신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주목하세요 최근 시장에서 이슈되어 폭등했었던 금양, 미래나노텍,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셀바스, AI, 지에런, 에너지 등 대표적으로 뭐 2차전지, 로봇, AI 이런 섹터들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대시세를 분출한 종목을 놓치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더 크게 터질 급등주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가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자 이 세 가지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재료라면은 더욱 좋습니다 자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재료인데요 더군다나 요즘 이슈가 되어서 급등했었던 재료 뭐가 있어요? 뭐 히토류도 있고 2차전지, 리튬, AI, 로봇 등등 요즘 상당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었던 이런 재료 이런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가 자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개월에서 1년 최대 거래량 또는 상장 이래 역대급 최대 거래량이라면은 신뢰도가 더욱더 높은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와 뭐 종가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거래량은 여러분들 바닥에서 조금만 증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역대급 거래량이면은 뭐다? 더욱더 신뢰도는 높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되면 좋은데요 자 직전에 있었던 뭐가 있어요? 저항선이 있죠 자 그리고 매물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저항선과 매물대를 돌파해서 종가가 직전에 있는 저항선 매물대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되면은 좋고요 자 당연히 이렇게 형성될 때 위에 꼬리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위에 꼬리가 없으면 더욱 좋겠죠 자 이렇게 전제조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보다 종가 매매로 인해서 내일부터 당장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가 매매로 많은 종목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1월 3일날 이렇게 종가 매매로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가 확인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때 보시기 때문에 직전에 있었던 저항선 매물대 돌파했고요 자 거래량 딱 봐도 뭐예요 어마무시하게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종가상 직전에 있었던 고점 돌파했고 자 이 재료 어떤 재료가 터졌어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급등이 나타났었죠 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로보틱 재료 해당되고 자 그리고 거래량 자 이 만족을 했고 그리고 종가 직전에 있는 저항선 매물대 돌파해서 종가상 마무리가 됐고 자 세가지 전제조건 만족하니까 어떻게 됐다? 주가가 급등을 보이면서 단기간에 100% 이상 급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에코프로죠? 자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 많이들 놓쳤었는데 이 에코프로도 역시나 종가 매매에 만족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2월 7일 화요일에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직전에 있었던 저항선 매물대 돌파했고 거래량 어마무시하게 터졌고 종가상도 돌파했고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뭐다? 2차 전지와 함께 엮이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도 얼마예요? 15만원에서 30만원 100% 이상 급등을 보였어요 자 이런 것처럼 종가 매매만 잘 포착하더라도 시장의 주도주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주도주로 인해서 바로 재료만 받쳐준다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간에 100% 이상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도 종가 매매 많이 알려드렸어요 자 뭐 비례반도체, P&T, 뭐 이지, 포스코홀딩스, 동국산업, 유니온 모두 뭐예요? 지금 다 급등하는 종목이죠? 자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었던 바로 이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 역시나 주가가 급등을 보였었죠 단기간에 200%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200%가 넘었죠 자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분 이런 급등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우왕좌왕 방아하지 말고 이렇게만 잡을 수 있다면은 물론 여러분들 종가 매매로 해가지고 다 100% 200% 급등한다 그건 아니에요 자 무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률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바로 한의 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 190%, 190%, 157%, 200% 가까이 수익 났고요 자 그리고 금양도 뭐 68%, 106%, 121%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었던 이런 리튬이라던가 2차전지 코스모 신소재 200% 그리고 뭐 미래나노테 134% 금양 125% 카나리아, 바이오, LNF 모두 뭐예요? 시장의 주도주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배수의 마법이 가능합니다 뭐로 인해서? 종가 매매로 인해서 자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수익률 인증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30%, 35% 뭐 보시게 되면은 수익률이 150만원, 100만원, 27%, 80%, 50%, 60% 등등 진짜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아직까지도 그 수익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는 종가 매매로 인해서 뭐 10%에서 20% 충분히 가능한데 자 100%, 200% 이렇게 배수의 마법 이런 기법만 알아둔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는 배수의 마법으로 여태까지 잃었던 손실 분명히 원금 회복을 뛰어넘어 수익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 100% 무료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10%에서 20% 급등할 수 있는 종가 매매 한 종목을 공개를 할 것이고요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수의 마법인 바로 100% 이상 급등주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뭐 금양이라던가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이 배수의 마법에 결국에는 성립이 되면서 10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매일 종가 매매에 해당되는 종목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저는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굳이 내가 지금 물려있었던 종목들 모두 다 매도하지 마세요 자 왜 매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저랑 함께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굳이 여기 있는 것을 매도해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 몰빵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왕좌왕 방안하지 말고 소액으로 100만원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조금씩 조금씩 물려있었던 종목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종목도 줄이면서 지금 이제 현금을 확보하고 그걸로 이제는 조금씩 투자금을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처음에는 많은 금액으로 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 100만원 이런 소액으로 한번 이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두 눈 크게 뜨고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가 매매 세 가지 전제조건 만족하는 종목으로 압축을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분들한테 좋습니다 왜? 종가 매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HTS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식을 모르는 초보자 바쁘신 직장인 손이 느리신 어르신 자 여러분들 하시던 일 하시다가 여유롭게 매수하고 편안하게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가 매매이기 때문에 보통 한 3시 이후로 종가 매매 종목을 선정을 해드려요 보통적으로 문자 발송은 3시 20분에서 3시 30분 안으로 발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10분만 투자해도 여러분들 하시던 일 하시다가 여유롭게 매도하고 편안하게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증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5683-4421 전화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4421 자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증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종가 매매 여러분들한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배수의 마법으로 100% 200% 300%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문자 발송해서 올해 2023년 반드시 원금 회복하고 큰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